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스럽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연약 찬양팀 이렇게 내주께 찬양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교인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모든 성도님들까지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통역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check to see if all of our translation headsets are working properly So if you can't hear anything right now, please raise your hand We'll get you a new one Everybody here is okay?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라오디기아 교회의 미지근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1장에 서론이 나오고 그 서론에서는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소개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2장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했을 때 그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소아시아에서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 그 섬입니다 그 섬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그 터키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마지막 날에 정말 교회의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보면 칭찬과 책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이 내게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 7교회 중에 책망한 모습이 또 내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게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편지의 내용은 모두 다 책망만 있습니다 그런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게 그런 책망만 받은 교회이죠 대부분 교회들은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도 있습니다 두 교회에는 책망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2장 2절 보시면 거기에 칭찬이 나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죠 먼저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3절 보시면 칭찬이 나와 있고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9절에 칭찬이 있고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요 이 사대 교회도 역시 대부분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책망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대부분 책망인데 그 교인들 중에 몇 명만 지금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역시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가 다 책망만 받았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받은 이 책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라오디기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지근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지근한 게 왜 그렇게 나쁘길래 주님께서는 이 단 한 문제에 집중하시고 라오디기아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편지 내용은 딱 이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토해내버리겠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에게도 역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교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거꾸로 말하자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미지근한 것은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덥기도 해요 뜨거운 속성도 조금 있고 차가운 속성도 조금 있는 게 미지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라오디기아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문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뜨겁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차갑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차가운 것은 뭘까요? 그리고 더운 것, 뜨거운 것은 뭐고? 뜨거운 것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차가운 것도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차가운 게 언제 필요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사단막이 대적을 맞설 때 대적할 때 냉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끊을 때는 냉정하게 단칼에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은요 그 지역상 어떤 물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라오디기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두 도시 다 아주 가깝게 있었죠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온천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아주 뜨겁고 좋은 온천물이 있어서 이 물은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있는 도시예요 그 반면에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도시에는 아주 시원한 생수의 물이 많이 있었다고 역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한 그런 생수가 거기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두 도시 가운데 있는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에서 그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석회질이 많아지고 결국 식어서 미지근해가지고 사람이 그 물을 맛볼 때 맛도 없고 미지근해서 다 뱉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물을 비유로 해서 라오디기아 교인들의 신앙, 영적 상태를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름에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여름에 시원한 냉수나 사이다 같은 그런 심정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뜨거운 온천물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기아 교회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히 문제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지금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다 잘하고 있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볼 수 없었던 것이 문제이죠 그게 미지근한 신앙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다는 것은 뜨거운 속성도 조금 있고 차가운 속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까? 성도님 물어보시면 네, 저 뜨거운 속성 조금 있습니다 그럼 시원한 냉수같이 차갑습니까? 네, 차가운 속성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미지근한 속성이란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특별히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빨리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겁두리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요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보면 전 세계에 8만 7천 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3천 명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병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스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요 또 메르스라는 게 있어요 MERS, 중동에 있었던 병이죠 조류독감도 있었고 비슷한 다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스나 메르스는 엄청 심하게 아팠대요 걸리면 열이 확 올라가고 심하게 아프니까 사람들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결국은 그 병들 때문에 죽은 그 숫자가 천 명이 안 된대요 막 확 아파 올라오니까 빨리 대처를 해서 금방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 그 위험성이 뭐냐면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걸려도 내가 아프지 몰라요 그리고 살살 아프기 시작하고 심각하게 아프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지고 지금 이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위험하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라오디기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이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도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아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이 없습니다 라오디기아 교인들 스스로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토해내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레위기 18장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거기 사는 그 거민들을 토해냈대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져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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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데 참다 참다 그게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오면 토해버리시겠다는 뜻이죠 이 미지근한 상태 영적으로 정체가 불투명한 상태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의 에덴동산에서 나오는 그 선악과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는 그 이름 그대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나무입니다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선한 속성도 있고 악한 속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면 선해 보이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악해 보인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의 미지근한 속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뜨겁고 어떻게 보면 차가운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인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모습이 있죠 다 믿는 성도 아닙니까? 다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으니까 분명히 선한 성도이시죠 그런데 분명히 내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면 내 안에 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문제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모습을 책망하시기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거기에 세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진정한 부여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욕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주님의 그 불같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불같은 연단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셔서 정금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가 인내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그런 정금같은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라우디기아 교회 그 라우디기아라는 도시는 아주 그 당시에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시면 돈이 많은 게 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게 부여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부여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연단이나 환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정금같은 믿음을 받으셔서 진정한 부여한 성도로 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의미로 추건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흰옷은 성경에서 승자가 입는 옷입니다 이긴 자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그랬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의인이 입는 옷이 흰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란을 통과한 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옷이 흰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씻고 그 믿음으로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흰옷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가 받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흰옷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긴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옷을 주님에게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옷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 옷을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자만 이 흰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나의 죄악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흰옷을 입고 그 영광의 빛나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면 보게 된대요 이것은 진정한 시력 그 영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오디기의 교회의 문제였죠 자기가 지금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곤고하고 가련한지도 모르고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안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부족한 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것은 영적 소경인 이 타락한 인간들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거기 1절 가사를 보시면 한국어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광명을 얻었네로 번역된 이 원래 가사는요 영어로 보면 Was blind but now I see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영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육의 눈은 떴지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영의 세계는 없고 보이는 물질만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말한 거짓말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말한 거짓말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일까요? 그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요 저희에게 사단 마귀 그런 거 없어 지옥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지옥에 보내겠어요?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어 신앙생활 대충 하면 돼 다 구원 받을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안일하게 하죠 타협하게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세상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디 있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봐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나는 벌거벗어서 수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불로 연단된 금을 받아야 되고 흰옷을 입어야 되고 안약을 받아서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저희가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부터 주의를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할 준비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회개하고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 불로 연단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교회로서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금식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내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이 세상을 똑바로 보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결론이잖아요 얼마나 무디었으면 지금 주님이 내 마음 밖에 문이 닫혀있는 상태 그 추운 밖에서 서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3장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눈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신 것도 모르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 다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갱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똑똑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영적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하셔서 내 마음을 다시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뜨겁게 또 죄를 대할 때는 냉정하게 차고 뜨거운 그런 신앙 성도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갱신이 있는 2020년도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신앙에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때로는 신앙 생활을 안일하게 하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에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늘 푸른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 밖에 문을 닫고 계시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속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흰옷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신령한 안약으로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세상을 똑바로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썸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까?